안녕하세요 수다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또 이기들 결음복 만들어봤습니다. 추억의 의상이 표복이 체험장에 배치할 예정인데요. 또 결음복이 아주 또 특이하고 입으면 표시가 또 확 나겠죠. 입고 또 예쁜 의상으로 체험하기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새마을 테마파크 전시장에 체험하기 옷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이 옷은 지금 3세에서 6세, 7세 정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체험하러 오세요.